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26일 지상군 구성군 사령부를 방문해 연합연습에 참가 중인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당부했습니다. 이종섭 장관은 연습 상황을 보고받은 뒤 끊임없이 변화하는 전장 상황 속에서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굳건한 한미연합방해 태세를 바탕으로 전시 임무수행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집중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완료했고 한미연합연습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어떤 경우에도 현행 작전에 빈틈이 없도록 연습 기간 중에도 적의 직접적인 도발에 대해 단호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